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신 가족, 인평시가 나오셔서 진행의 품절정으로 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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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알되던 우리 어머니 내가 보다 또는 그 자식 그 자식은 아주 슬펐지 어머니 아버지 불려 놓친 곳이 눈물 강인 환영섭이다 맨 주머니 말로 더 황당하네여 그 주의 바람에 오다 내 차단하던 우리 어머니 세상이 없네 우리 어머니 어디서 말하시던가요 잘하시나요 다른 연합이 저희를 붙여보시겠죠 우리 이동씨 같고 이동씨 부르십니다 하마아주나 본인 부르입니다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역시 사랑합니다 에라지구 도움을 합니다 같이해서 매주 일주일정도 만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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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